마이크로소프트 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되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늘 3%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제프레이징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에 대해서 우려감을 피력하여 하면서 얘는 끝까지 들으셔야 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가 아마존에 AWS를 맹추격하고 있는데 못 쫓아갈 거다. 못 쫓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AWS가 1위 업체인데 여기에 이익률을 근처도 못 쫓아간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익을 제대로 낼까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80에서 90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 80에서 90으로 올려봤자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떨어져 봤자 130달러 수준이잖아요. 130달러 수준인데 이거에 보면 여장의 30% 아래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프레이징권이 예전에 좋게 얘기했느냐?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매수 의견이 있고 중립 의견이 있지만 유일하게 거의 제일 안 좋게 얘기하는 애가 얘예요. 제프레이징권은 워낙 안 좋게 얘기하는 애입니다. 워낙. 새로운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마 오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리어폼했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 주가 올렸지만 우려감을 얘기했는데 이거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죠. Azure will like a never see margin similar. 그러니까 AWS만큼의 이익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마진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겠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 주장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미국은. 미국은 똑같은 목소리라는 거는 아마존밖에 없어요. 어찌됐건요. 조금 끝까지 보시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좋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지만 오늘 떨어진 거는 얘기가 떨어지면 아마존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줄줄이 떨어졌죠. 영향은 다 미쳤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흘러내리면서.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전부터 안좋게. 예전부터 80달러로 아주 안좋게 얘기하던 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너는 미국에서 또 하나의 부동산 건축 회사가 되겠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져. 6%가 떨어졌는데. 레너 이런 건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너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 레너에서 얘기한 거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서. 자재 있죠. 자재. 어떤 자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카페세건 유리가 됐건 모시되건 망치가 됐건 시멘트가 됐건 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재비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얘기에요. 관세가 올라서. 레너 사람. 레너 회사치 얘기는. 그래서 그거가. 보통 모르겠어요. 주택 비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 하나 질 때마다 몇백 달러인지 몇천 달러인지 비용이 상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오늘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레너요. 이제 에브비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을 텐데요. 에브비가 오늘 630억 달러 규모의 엘러겐 인수를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630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오늘 에브비가 169달러로 훅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엘러겐은 또 25%나 훅 올라갔어요. 엘러겐은 아직도 보톡스 회사죠. 보톡스. 그래서 보톡스 회사한테 예전에는 제가 혹시 2016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2016년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 혹시 갖고 계신 분. 본인 갖고 계신 분. 나중에 써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2018년 책 말고. 2016년 판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써주세요. 저기 있다가 얘기 나눠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그 엘러겐인데. 엘러겐이 그 당시에는 또 젤틱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젤틱이라는 인수를 하면서. 이걸 또. 그. 책에 추천했던 젤틱의 주가가 엄청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엘러겐이. 엘러겐이. 이번에 에브비한테 인수를 되는 부르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에브비가. 엘러겐이 인수하면 주가가 오늘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에브비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고. 큰 관심은 없고. 제가 주주도 아니에요. 주주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인수합병이 발표됐을 때. 일반적으로 일단. 사는 회사는 주가가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가니까. 좀 빠질 거고요. 피인수되는 회사 입장에서 가치가 좀 올라가니까.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일지 모르겠으나. 에브비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갖고 계신 분한테. 제 혼자 관점에서. 제 혼자. 객관적이도 없고. 혼자 생각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에브비의 경영진이 이걸 왜 인수하기로 합의했을까요? 왜 인수하기로 합의했어요? 왜 이거를 61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70조 원 정도 되나? 70조 원 되는 규모로 이걸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왜?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의문이 나올 때마다. 결국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딱 하나. 물론 잘못된 선택이일 수도 있고. 나쁜 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대기업. 이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에브비의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했었겠죠. 좋다고 생각하니까 했겠죠. 그게 회사의 가치. 회사의 가치는 결국은 뭐예요? 주주 이익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했겠죠. 물론 그런 와중에 일정 수준. 본질 가치보다 조금 더 좋으면서.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죠. 돈을 더 지불할 수는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이게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회사가 에브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했겠죠. 예전에 왜 말씀드리냐면. 저 엘러겐이라는 회사가. 왜 젤틱이라는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인수했겠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나빠지기 위해서 인수했다고 하면. 그건 개XX죠. 그러면 주가는 앉아하고. 사기를 했다고 하면 큰 집에 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인수합병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겠으나. 한 달이 갈지나 두 달이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분의 입장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영진의 판단을 믿지야라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에 대한 에브비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제 의견 드립니다. 알겠죠. 그건 제 의견인데. 제 판단이니까. 아시겠죠. 다만 내부적으로 오면 이런 거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적정 가치보다 더 훨씬 비싸게 졌다. 저 XX 같은 놈들이. 아니면 또 적정 가치보다 훨씬 싸게 졌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거기에 붙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변호사. 똑똑한 회계사. 똑똑한 아이비들이 붙여서 가격이 나와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게. 저는 페어벨루라고 보고 있고. 저는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했겠죠. 디테일은 내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저는 팔릴 일은 없다고 보고 계세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업들이 워싱턴에 미중국의 무역전쟁의 어려움을 엄청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저희 만났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만나고요. 금요일 날은 팀쿠이 만난 것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거 이어서 이번 달 들어서요. 6월 이후에 300개 이상 기업이 워싱턴 관리들에게 미중 간의 무역전쟁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베스트 바이, HP, 러너, 아까 말씀드린 벨 등 제조업, 유통업, 건설, 건설, 건설 등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클릭해 놨었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보면 제조업만이 아니에요. 유통업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요.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하고 중국 때문에 자기네도 관세 올려서 지금 머리 아프다. 당하는 건 자기네밖에 안 당한다. 빨리 해결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로 보면 정경련 있죠. 우리나라 보면 정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서가 청와대에 항의 서한 보내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미국 위중 간의 무역전쟁이 어떤 분이 카페에 이런 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협상이 되면 양쪽이 다 좋다고 발표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이기고, 어떻게 하면 누가 지고 그런 게임이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요. 이거는 UBS 얘기인데요. UBS가 토요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리셉션의 우려가 나올 것이다. UBS에서 오늘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UBS에서 이거 그대로 다 아시죠? 이제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의 더머니,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놓은 걸 여러분 찾아가서 클릭해서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길 강력히 제가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스북, 트윗, 네이버 아이비니저, 토크, 카톡, 이거 뭐야, 카크스토리나 밴드, 블로그 이런 데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저희 강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주얼은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연간 5만 5천원의 미주얼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했죠.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장 4만 9천원이 합해서 10만 4천원인데 이거를 이번에 6월 말일, 6월 말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나요? 일요일까지인가요? 이번 달까지만 해서 3만 3천원, 연간 사용권 가입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입니다. 연간. 월도 아니라 연간이에요. 연간.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기업 분석만 보더라도 기업 분석만 공부하더라도 3만 3천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 3만 3천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 근데 이거를 미주얼에 관심 없고 정말 저의 얘기 들어갖고 이것만 강의를 들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더라도 3만 3천원의 값어치는 없는 KXX 같은 강의다 그러시면 나중에 저 만나시면 저 만나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나 아니면 여기 있었던 거 만나시면 제가 다 그만큼 이상 밥을 사드리던지 밥을 사드릴게요. 밥 갖고 남으면 밥에다가 커피까지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강의해갖고 욕먹은 적은 없어요. 정말 이 강의도 저도 들어봤지만 진짜 깔끔하게 이것만 알고 있더라도 진짜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가격이 오릅니다. 5만 5천원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올라요. 그리고 하여튼 이 가격은 제가 살아있는 날 영원히 없는 가격이죠. 물론 저희가 원하는 바가 잘 되면 내년이 되면 이게 무료로 가죠. 무료로. 증권사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린 게 꿈이죠. 하여튼 딱 11개월 후에 무료가 안되면 이 서비스는 접을 겁니다. 11개월 후에 무료가 목표예요. 저는 진짜 11개월 후에 무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요번에 하여튼 뭐죠? 그 와디즈라는 곳에 있잖아요. 펀딩하는 곳. 퍼블릭 펀딩하는 곳에. 저희가 예전에 2년 전에도 워런 버핏의 벅시에서의 주충하는 것도 한 번 행사 펀딩을 했었는데요. 요번에도 그걸 펀딩을 한 번 해갖고 앱을 있잖아요. 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진짜 그것도 웬만하면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돈이 꽤 들어갖고 애플형 그리고 안드로이드형 앱을 만들려고 앱. 돈이 드네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펀딩을 한 번 받아볼까. 그것도 하면서 할 때가 있다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3만 3천원에 이것만 보더라도 남는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